저 도돔은 촬영 날 왔어. 그 전에 못 봤어요. 저도 못 보고 배우들도 못 봤어요. 깜짝 놀란 거예요. 진짜 도돔 같아. 들고 와서 내려놓고 대사를 쳐야 되는데. 말이 안 나오죠. 너무 무거워서. 저게 30kg예요 30kg. 아니 아니요. 더 돼요. 그래요.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. 왜냐하면 어느 순간 생각이 안 나요. 100kg 넘어. 실제로 내가 혹시 저런 도돔이 있나 해서 찾아봤다니까. 그런데 잡혔더라고요. 120kg짜리가. 그게 저거 아니에요. 저게 180cm? 180 정도 될 거예요.